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전투표 동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은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용은 지난 5년간 무능한 문재인 정권에 의한 경제폭정 부동산 치욕 세금폭단 민생파탄 불공정과 내로남불로 인해서 국민들께서는 하루빨리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투표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자칫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거나 또는 코로나 확진 등으로 투표권을 행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염려가 큰 상황입니다. 어제 국회 정계특위에서는 확진자도 선거 당일 투표가 가능하도록 투표시간을 저녁 6시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연장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도 충분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 당일 투표를 가리지 마시고 투표하실 때 최대한 빨리 그리고 많이 투표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일각에서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저질렀던 불법성에 비춰볼 때 사전투표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갖고 계셔서 사전투표보다도 본투표를 독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당도 그런 우리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함 보관소에 cctv를 설치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고 중앙당 차원에서 투개표 참관인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에서도 압도적으로 득표할 수 있도록 한 분이라도 더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야 정권이 교체될 수 있습니다. 투표해야 상식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의 그런 사전투표 동료와 관련된 그런 성명서에 있습니다. 저희 논평은 이렇습니다. 투표해야 정권이 교체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김기현 원내대표의 결론을 들으면서 번뜻 떠오른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니 투표하더라도 그 표가 다른 사람 표로 둔갑되면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전투표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 점 아닙니까? 그렇다면 김기현 원내대표께서는 오히려 꼭 당일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말이 그냥 흘러 지나갔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의 사전투표 동료의 글에는 모두 107건의 시민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의견이 상당히 격정적이고 또 어떤 경우는 아주 차분하고 예리합니다. 어느 전문가의 지정 못지않게 좋은 그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실로 놀라운 점은 대다수 시민들이 의견을 남긴 것이 거의 전부가 김기현 원내대표의 상황 판단과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한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을. 그러니까 완전히 여론과 역핵하는 쪽으로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가 나가고 있는 겁니다. 민요한 시민입니다. 예견대로 3구 대선이 가까이 오니까 코로나가 창글한다고 하는구나. 이런 제목 하에서 김기현 의원님. 정말 그렇게도 상황 판단이 안 씁니까? 사전 투표를 해야 하던 이유가 고작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될 것이라는 예견 하에 하나로 더 투표를 하기 위해서라고요? 그게 정치 방역을 빙자로 한 사전 투표를 어떻게든 많이 하게 하고 조작하겠다는 집권 여당과 한패인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속임수인 줄을 진짜 모르십니까? 왜 하필이면 3구 날 투표 날 코로나가 확진자가 생기면 투표를 못한다고 겁을 줍니까? 그렇다면 당일 투표 날 투표자 문 앞에서 투표하는 사람들의 코를 쏘셔서 하나하나 검사를 하고 너는 양성이니 투표 못하고 너는 음성이니 투표하고 가라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나라가 그 따위 발상으로 선동했으라도 국민을 쏘기겠다는 것입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신랄한 비판의 지적이 김기현 원내대표의 페이스북 하단을 장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원내대표의 페이스북을 방문해 가지고 의견을 남길 정도 되면 적대적인 사람들보다도 비교적 우호적인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우호적인 분들이 이런 사전투표 독려와 관련해서는 김기현 원내대표와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현실 신민입니다. 사전투표가 부정선거의 온상이었는데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사전투표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독려하다니 원내대표의 직에 맞게 은행을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감시요건을 강화한다니 이 말을 믿을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야당 원내대표 자격을 생각하고 성명서를 발표하셔야죠. 부정선거 결과가 뻔히 나와 있는데도 당대표의 부정선거 없었다는 억지주향에 넘어가신 건가요? 그동안의 정치연륜으로 깊이 생각하시고 다시 결정하시길 두 손 모아 빌고 바랍니다. 사전투표 동료는 취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에게 부정선거의 기회를 널리 펴주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현실 신민께서 아주 직설적으로 김기현 원내대표의 그런 방침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에스터 남님도 김기현 원내대표의 글에 의견을 남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요. 당선을 확실시하는 겁니까? 본인이 부정선거로 처했던 상황을 잊어버린 건지 참 답답합니다. 이런 국회의원들 다음 선거 때 절대로 뽑아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의 걱정을 역행하는 이런 오만을 지역주민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은 국민들의 걱정을 역행하는 국회의원이다 이런 표현이죠. 어쩌면 이렇게 김기현 원내대표의 동조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107명 가운데 거의 100명 이상이 그냥 나무라는 거리입니다. 그것도 아주 신랄하게. 임종찬 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정선거는 어떻게 하려고요? 사전투표를 하고요? 완전히 그냥 맛이 갔군요. 당장 더불어민주당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주 깊은 불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에 대해서 지금 임종찬 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지금 민심이고 시중의 여론인 겁니다. 전 노르웨이 대사를 지났던 이병화 님은 CCTV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투표함 운송 과정에서 얼마든지 통과리도 가능합니다. 사전투표는 조작의 황금 의장일 뿐입니다. 관내 사전투표도 똑같이 조작의 원상입니다. 4.15 총선에 대한 선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 통상 우편투표가 조금 심하고 그다음에 관내 사전투표가 조금 덜 심하죠. 그러나 당일투표에 비해서 두 가지 모두가 심한 것은 그냥 공통점입니다. 다음은 이정옥 님입니다. 이분 미친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를 독려하다니요. 당일투표를 독려하고 사전투표는 하지 말라고 해도 부족할 텐데 선거를 이기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패배하려고 이러는 겁니까? 당장 취소하세요. 죽기 살기라고 해도 걱정인데 사전투표를 독려하다니 어이가 없고 참 기가 막힙니다. 당일투표 적극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주 매섭게 사전투표 독려에 대해서 일침을 놓는 그런 시민들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이종옥 님은 분이 가시지 않다신지 한 번 또 또 이야기합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님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사전투표 독려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정말 미쳤어요? 사전투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 당일투표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용지는 반드시 네 번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종옥 님의 말씀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의 사전투표 독려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아주 컸습니다. 의견을 남기신 분들의 의견을 10여 분 정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단 한 명도 김기현 원내대표의 판단에 그렇게 동의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반대한다는 것이죠. 아마 107명 가운데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표본수 100개 정도의 그냥 일종의 설문조사인 겁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시민의견을 읽지 않는가 봅니다. 이게 바로 민심입니다. 물론 그들은 국회의원이니까 민심 따위는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심각한 그런 반발입니다. 김기현 권영세 그리고 이어서 윤석열 후보까지 사전투표 독려에 나서면 그것은 그야말로 국민의 힘에게는 그리고 정권교체를 간절히 열망하는 시민들에게는 아주 재앙급인 그런 참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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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